우리에게 또 기중한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1년 첫 주를 출발을 하는데 제일 소중한 언약전쟁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우리의 인생사가 언약전쟁이 되어서 사탄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오히려 역전이 되어지므로 나의 신분권세가 최고의 증거거리가 되므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제대로 쓰임받는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전쟁을 하는 자들로 다 바뀔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성삼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약전쟁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언약전쟁입니다. 마태복음, 아 장세기 14장 이게 이제 본문이 무슨 얘기냐면 롯이 살고 있는 소동고모라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소문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우는 가병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내 왕, 내 부족 국가를 말하죠. 상대로 싸워가지고 롯과 함께한 그 부족들을 다 찾아오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부문이에요. 이 사건을 왜 하나님이 기록을 해놨냐, 이걸 보고 우리 보고 무엇을 느끼라고 하는 거냐, 제목이 언약전쟁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보면 롯을 위해서, 조카를 위해서 전쟁에 가담을 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안 한 증거가 바로 나와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멸기 세대에게 나가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멸기 세대을 오히려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멸기 세대에게 그 증거로 11조를 바쳤다 그랬어요. 그게 20존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멸기 세대에게 기도를 했어요. 축복 기도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멸기 세대에게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멸기 세대에 관한 기록이 두 군데 나온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디 어디 나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고 또 하나는 110편 4절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스 7장에 가면 멸기 세대에게 설명을 해놓은 장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이 두 개의 사건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맞죠? 인생이 전쟁이에요. 왜 전쟁이 됐을까요? 전쟁을 한다는 것은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이 누구예요? 왜 전쟁이냐? 적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쟁을 무슨 전쟁을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뭐로 합니까? 언약으로 합니다. 언약이 아니고는 사탄을 꺾을 수가 없어요. 언약 쉽게 말하면 뭐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돼요. 가만히 혼자 있는데 집안에.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건 못 느껴요? 늘 느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사람이 있고 사건이 생기고 일이 터져야 전쟁이 아니고 내 혼자서도 전쟁 중이야 지금. 사탄은 한순간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거든요. 계속 전쟁해야 돼.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구나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답이 뭐였어요?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이걸 답으로 주셨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의 후손을 계속 불러야 된다니까요. 그 말고는 뱀의 머리가 박살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24시 불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특히 올해는 원단에서 무엇을 하라고 그랬죠? 237 영적통신망 구축하는 박수꾼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영적통신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할 수 있는데 이 기도가 다섯 원리 얘기하셨죠. 이 목사님이 여러분 기억납니까? 기도의 다섯 원리. 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을 다 하고 전도 현장에 사는데도 응답이 안 왔다 그랬어.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뭐다? 이 기도가 누구의 힘으로 바탕으로 되어진다. 이런 거 실제로 안 믿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다섯 원리를 알고 나니까 완전히 기도가 달라지고 응답이 달라졌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섯 원리가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이 시간은 바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다. 맞습니까? 하늘 보좌, 예수님이 앉아계시는 그 보좌. 그리고 이것이 내가 믿어지고 이해되어진다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느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지 않는데도 2, 3, 7, 3개 보고만 될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지. 우리가 다 못 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기도와 말씀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정말로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보좌의 능력과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구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와 통하고 전 세계와 통하고 이 보좌와 전 세계와 내가 통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의 다섯 원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처럼 그것으로 기도로 영적인 2, 3, 7 통신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보좌와 전 세계가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구체적인 말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게 무엇의 목표예요? 단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단을 왜 쌓아야 되냐면 이것 되려고 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법문도 그 얘기를 써놨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란을 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인본주의로 탁 맞서면 사탄이 웃죠. 도와주지 오히려.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언약을 잡고 점점 깊이 누림으로 사탄의 모든 괴괴가 다 드러나고 그 사단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오직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전쟁은 언약 전쟁이다.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굉장한 경제력을 가지고 318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 식구가 최소한 몇 명이라는 거예요. 객 식구만 자기 종들의 식구만 해도 천명이라는 거예요. 천명을 여러분 매기살리는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그 힘으로 이겼다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겼다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돈하는 거예요. 내가 돈 가지고 다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야 하면 철저히 망합니다. 특히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철저히 안 되게 하셔요. 무리들은 대게도 해요. 구원만 받으면 끝나니까. 그런데 언약의 백성은 그걸 허락을 안 합니다. 왜?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려야 되거든. 2, 3, 7, 복음화 해야 되고 치유해야 되고 썸윗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벌써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왔을 때 언약전쟁이라는 증거로 누가 마중 나왔어요? 멸기세댁이 마중 나왔다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런데 멸기세댁이 뭘 가지고 나왔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주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전쟁이라는 증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뭘 했어요? 축복기도를 한 거예요. 맞죠? 어느 정도로 축복기도를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누가 붙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언약전쟁이죠. 그런데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쟁해야 돼요. 내 대적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일 만큼 내가 언약의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백전백승이죠. 거기 어디 사단이 개입을 하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자꾸 문제가 더 고리 깊어지고 더 힘들어지냐면 언약으로 결론을 안 내서 그래요.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것이 뭔 증거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이다. 라는 증거예요. 언약의 사람이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냐? 언약의 사람이니까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나? 왜 멜기 세대에 걸려 등장을 시켰을까요? 성경에 두 군데밖에 없는데 실제로 나타난 것은 여기 하나죠 사실은. 왜 그랬을까? 여기서 하시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나는 네 언약이야. 여러분 이렇게 봤습니까? 정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언약이야. 그리고 그렇다면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증거로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나는 너의 언약의 주인이야. 맞아요? 왜 그런데 우리가 주인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을 제끼고. 그래서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은 언약 전쟁뿐입니다. 아멘이죠? 다른 걸로 전쟁하다가는 100점 100패합니다. 완전히 깨져요.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이긴 이유가 뭐다? 뭐 때문에 이겼다? 네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언약 없이 전쟁하면 당연히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무엇으로 살아라? 언약으로 살아라. 언약으로만 살아라. 저는 만을 하나 더 붙였어요. 큰 이유가 많아가지고요. 언약 말고 다른 것 갖고 될 것 같아. 막 그런 걸 자꾸 생각을 하니까.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보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훨씬 옛날의 사람인데도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를 소망하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실제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참제사장 멸기세댁의 멸기세댁을 만난 자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만 해야 된다? 언약전쟁 뿐이다. 잊지 마세요. 그래야만 이깁니다. 왜 언약전쟁이라 해야 되죠? 원인이 뭐다? 네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사탄 이거는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박사 신학 박사 학위 10개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 무너지는 거 내가 봤거든요. 눈도 깜짝 안 해요. 어느 정도로 무너졌냐. 자녀들이 영적 문제 와가지고 예일대학 다니다가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 인물도 서로 잘생겼어요. 그것도 예일대학 여러분 예일대학을 아무나 갑니까? 예일대학도 뭐 수석은 아니고 차석이랬나 하여튼 천재야 천재 그런데 박사 학위가 10개 가졌어. 그 아버지 목사님이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에서 끝나겠어요? 저는 지금 그 가문을 보고 있어요. 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한 가문을 가문을 무너뜨린다고 이놈의 사단이 그 대해서 끊어주지 아니하면 후손에게 두 배 세 배로 전달된다고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 보세요. 뭘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응답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걸 내가 고백해야 되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지. 오늘 아브라함은 14장 23절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칠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할 거야. 왜? 네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할까 싶어서.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이 네가 가진 전쟁에서 받은 거 전부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거 딱 거절했어요. 왜? 야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줬어. 이렇게 할까 봐. 이것을 보고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조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응답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언약 또 방향 우리의 자세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면 아니면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하고 언약기도 쓰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이럴 때 보면 전부 다 언약 방향 자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향은 뭐예요? 전부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용호사님도 그러셨다고. 교회에서 말하는 거는 보면 전부 다 언약의 백성이야. 예수 그리스도 딱 고백하고 있어. 세계보건만 위해서 다 기도해. 그런데 딱 돌아서서 나가면 육신적인 것 만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만 얘기한대요. 예배 시간에는 그려놓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왜 안되냐면 이게 안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랬죠? 네. 네. 한마디로 자세를 자세를 고치는 방법 자세뿐만 아니라 이 방향도 헷갈리거든요. 여러분 방향이 왜 헷갈리냐면 기도는 세계보건만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딱 생겼다. 세계보건만에다가 이거 안 가지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어떤 동기를 위해서 먼저 가는 거예요. 이 돈이. 사람이 죽을 때 예를 들어서 유언할 때 보면 그 사람 본 믿음 다 나오는 거예요. 유목사님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초신자가 오히려 헌금을 더 확실하게 하고 아무 꺼리낌 없이 한다고. 오히려 헌신자가 되어 갈수록 헌금이 줄어든다고. 이게 지금 방향이 영향을 받는 거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고치는 방법은 무엇뿐이다. 언약 누림으로만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강단에서 언약 누림에 대해서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다 다르잖아요. 들을 때마다 달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갔어요. 이게 우리의 깊은 누림을 통해서 우리의 고지가 어디예요. 24시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 언약기도 쓰지 아니해도 24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언약기도 쓸 이유가 없지. 뭐 알았어요. 그때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지금 쓰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결국 영적 통신망의 출발 우리 지금 올해 지금 이게 제목이잖아요. 말씀 성취 제목 영적 통신망의 출발도 또 목표도 뭐다? 언약이 언약이다.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가면 영적 통신망 생길 만큼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면 어떻게 된다? 이 영적 통신망이 어떻게 된다? 네. 커진다. 그랬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된다. 그걸 보고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전쟁을 무슨 전쟁을 해야 되냐 언약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건이 딱 생기면 바로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돼요. 그걸 보고 언약 전쟁이라는 거예요. 누가 야야야 이리 가면 아주 용한 사람 만날 수 있어. 이 분야에 전문가를 만날 수 있어. 해도 거기에 솔기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더 솔깃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로 뭐가 자꾸자꾸 없어져 가냐면 문제가 없어져 가요. 우리 많이 느끼잖아요. 언약 기도 쓰기 전하고 지금 벌써 몇 년 됐는데 그래도 계속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누려가면서 우리에게서 문제가 일어나는 횟수나 그 강도가 얼마나 많이 약해졌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 때문에 허감이 자꾸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볼 때같이 와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오지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도움이다 그랬죠. 신호자다 그랬어요. 시그널 무슨 시그널이에요? 아 이 부분에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섞여 있었구나를 깨닫게 해주고 대신에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일으켜서 나를 또 더 깊은 그리스도 깨달음으로 또 역사하시려고 축복으로 역사하시려고 이 문제를 일으켰구나 알려주는 자다 이 말이 감사하죠. 이제 여러분들의 평생이 언약전쟁이 되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어짐으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그 후손들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여라도 헷갈릴까 봐 또다시 한 말씀으로 언약으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만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것처럼 처음 이제 누리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잃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모든 잘못된 사단이 갖다주는 교만의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고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깊은 그리스도의 누림의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켜 주심으로 이제는 24시가 되어짐으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가 봐도 보일 만큼 증거 있는 25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24시간 언약전쟁만 할 수 있도록 이 주간을 축복하시며 또한 이 주간에 받은 모든 응답이 평생에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 되도록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